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씨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안에 김혜경씨 문제를 가지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에 나섰고 해경군 김씨 사건은 이재명 후보 안에 김혜경씨가 해경군 김씨라는 별명의 트위터 유저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막마로 쏟아낸다는 의혹입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해경군 김씨 사건은 이재명이 과거에 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트위터의 사용자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었고 실제로 해경군 김씨로 알려진 해당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영문 이니셜하고 일치했으며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크게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트인드 역시도 해경군 김씨의 여러 인터넷 활동 발자취를 추정을 하면서 해경군 김씨는 이재명 후보 아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당시에 해경군 김씨가 쏟아낸 수많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지하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 문제에 해당 트위터 계정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하고 경쟁을 했었던 전해천 민주당 의원을 두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2016년 12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이외에도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가지고 친문 진영에서 굉장히 적대시하던 그런 계정이었습니다. 아무튼 해당 계정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 만한 여러가지 게시물들을 쏟아내다가 이게 후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쏟아냈던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나라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런 트윗을 마지막으로 계정을 삭제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해경군 김씨 계정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해경군 김씨하고 이재명 부인의 정보가 겹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김혜경씨하고 해경군 김씨의 정보들을 비교해보니까 영문 이니셜은 물론이고 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 그리고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라는 점 그리고 자녀도 아들이 두 명이고 둘 다 대학 전공도 악기로 똑같았으며 사용하는 핸드폰도 둘 다 아이폰이었고 핸드폰 번호도 010-37XXXX44번으로 정보가 겹치는 점이 많았으며 이메일 계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고 이메일 계정 닉네임도 둘 다 김혜경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 네티즌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라면서 신상정보가 이 정도로 겹치는데 이들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거야말로 로또로 10번 맞을 확률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는데 2018년 당시에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었던 경찰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았고 당시에 경기담부지방경찰청은 해경군 김 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해당 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고 또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해 가지고 무려 7개월에 걸쳐서 검찰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으며 30여 회에 걸쳐 가지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수사로 확인이 된 여러가지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을 해볼 때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개정주가 김 씨라고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에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서 원촬영 매체가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증거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었던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이 사건을 불기소한 것은 유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이상하게 매듭이 지어졌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한마디로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매듭시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무튼 해경군 김 씨 사건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민주당이 김건희 씨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이향수 수석 대변인은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해경군 김 씨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라라고 촉구했고 해경군 김 씨가 바로 김해경 씨라고 믿고 있다면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서 김해경 씨가 곧 해경군 김 씨라고 확신을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하고 덮어버렸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정의를 위하여 해경군 김 씨라는 아이디를 쓴 작성자는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는 듯 김해경 씨이거나 적어도 김해경 씨를 밀접한 근거리에서 수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김해경 씨하고 트위터 작성자는 프로필이 놀라울 만큼 같다면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아들 두 명이 있고 악기 전공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 번호가 거의 일치하고 닉네임이 김해경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명 있다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해경군 김 씨는 트위터에 가입을 하면서 지메일 아이디로 khk63100으로 썼는데 동일한 다음 아이디가 수사가 착수가 되니까 갑자기 탈퇴를 했었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것인데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었다라고 하니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김해경 씨는 분당 우리 교회 회원 가입 시에도 khk63100이라는 동일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이 새로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항수 대변인은 오죽하면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에 경찰이 강력히 반발까지 했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의 부인 김해경 씨라는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고 새로운 증거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답을 해야 될 것이고 해경군 김 씨는 김해경 씨가 정말 아닌가라면서 이 많은 우연의 일시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학 사진을 올리는 해경군 김 씨를 모른다라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 해경군 김 씨 사건을 고발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수사 기관에서 들여다볼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건인데 이거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겠지만 현재 대통령 후보의 부인 역시도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해경군 김 씨 사건 관련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검증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이상 네거티브를 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네거티브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양쪽 진영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선 후보의 가족이라든가 부인들만 검증을 하는 이런 선거인 것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며 새해가 밝으면은 좀 정상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